PCDMIS 리포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윈도우는 뷰 메뉴에서 리포트 윈도우를 체크하면 리포트 윈도우가 나타나고 윈도우 레이아웃에 미리 저장해놓고 사용하면 리포트 윈도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리포트 윈도우와 그래픽 윈도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리드로우 더 리포트는 에디트 윈도우에 있는 치수들을 리포트 윈도우에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측정 후에 치수의 공차를 수정했거나 설계 값을 변경했을 때 눌러서 사용합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리포트 윈도우에 치수들이 출력되기 때문에 항상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템플레이트 셀렉션 다이얼로그는 미리 만들어진 리포트 양식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다이얼로그는 충돌 kelomp 만들어진 커스텀 리포트를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set this report as the default report 는 현재 리포트를 기본 리포트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add template to toolbar 는 미리 만든 리포트 템플릿이나 커스텀 리포트를 아이콘 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template selection dialog나 custom report selection dialog로 리포트를 오픈 확인하고 add template to toolbar 을 누르면 오른쪽의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등록된 아이콘을 삭제할 때는 키보드의 shift 버튼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끌어서 리포트 쪽으로 옮기면 아이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view 리포트 모드는 redraw the report 와 비슷한 기능이며 에디트 윈도우의 치수들을 리포트 윈도우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측정 후에 공차나 설계값을 수정하고 수정된 리포트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Overall 비 설계 해약하게 시작해 boliliyor 파트 프로그램을 이어집니다. 이bers 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iew last execute report 모드는 파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실행한 부분의 치수만 나타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 파트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면 나타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t the report magnification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리포트의 배율은 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락더 리포트는 리포트를 임의로 마우스 조작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save print the report는 리포트를 pdf나 rtf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이며 정식적인 프린팅과는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온리 모드는 숫자와 글자만 출력하는 모드입니다. 치수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디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설계값, 측정값, 공차 등등을 치수 항목에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페이지 번호와 마지막 치수 사이에 넣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에디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측정 요소, 자표계, 코멘트 등등을 리포트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즈 텍스트 모드 디멘전 리포팅을 체크하면 리포트를 텍스트형 리포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엔드 캐드 모드는 캐드 모드는 캐드 모델과 텍스트 치수를 같이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측정 요소의 레이블은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표시할 치수의 개수는 그래픽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디트 오브젝트, 레이블 카운트 값을 변경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캐드 온리모드는 캐드 모델과 지시선 형태의 치수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레이블의 표시 항목을 조정하려면 마우스를 레이블에 놓고 오른쪽 버튼, 에디트 오브젝트, 표시할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체크를 끕니다. 전체 적용 확인 레이블들의 정렬 유형을 변경하려면 그래픽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오브젝트, 레이아웃 스타일에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레이블의 표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정이 끝났으면 그래픽 바깥쪽 여백을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그래픽 컬 에널러시스 모드는 윤곽도나 진원도 같은 형상 치수가 있을 때 형상의 상태를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CAD-only 랜드스케이프 모드는 CAD-only 모드를 가로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PPAP 모드는 파트의 양산 승인용 리포트 양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플랜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 양식 형태의 리포트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앤드 캐드 아웃 오브 톨러런스 모드는 텍스트 앤드 캐드 모드의 공차를 벗어난 치수들만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폰 프로트 모드는 그래픽 컬 에널러시스 모드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표시되는 그래픽에 한 장에 꽉 차는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이며 조금 더 자세하게 치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는 텍스트 온리 모드에서 유즈 텍스트 모드 디멘전 리포팅을 체크했을 때의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이며 측정 요소가 매우 많은 경우에 리포트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리포트를 pdf 파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파일 메뉴, 프린팅, 리포트 윈도우 프린트 셋업에서 리포트 아웃풋을 체크하면 rtf 파일이나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펜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날 때마다 처음 지정한 파일의 이름으로 계속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오버라이트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날 때마다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덮어 쓰는 기능입니다. 프롬프트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날 때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오토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지정한 파일명 뒤에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웃풋 옵션의 프린터에 체크하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